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악 죄송한데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제 친구 저쪽이 앉아있고 저기 저기 죄송한데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중 제 친구 성규 어디요? 저기 괜찮으세요? 네 알겠습니다 안 나와? 안 나와 인형이 안 나와요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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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Stef 공격 파전이 인형이 만났네요 야 해 해보 으 잔더맨 오 constant 아이고